대한민국 최초의 루게리 전문 요양병원의 설립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함께하게 해주신 배우 민진웅 형님과 SF9의 주호, 펀치씨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저의 다음 지목은 박명수 형님과 배우 최태준 형님, 워너원의 강다니엘 이렇게 3명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강다니엘입니다. 국내 최초 루게리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있던 영광입니다. 지목을 해주신 엑소 채널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도움이 환호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분들은 가수 귓뱅 승리형님과 그리고 배우 이익영 형님 그리고 가수 김삼을 권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